네, 문지영 선수 빙니링의 MVP였습니다. 자, 당분기 보시면 우리 마이크 한 번 한 번 플레이브 동량에서 힘차게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의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힘차한 의원 덕분에 변화가 없는 덕분에 시즌 첫 플레이브 동량을 지키시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이거 말고 휴지나 일만 쓸 건 없어요. 감사합니다.